놀아! 옳지! 이리 와야지! 견생양품에서 개태온 뽀송이 겨울패딩 외출 복구로 도톰한 패딩이 필요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1만원대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뽀송아 예쁜거 골라보자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품을 24시간 동안 판매하는 견생양품에 다녀왔어요 골라보자 뽀송아 커플이다 어때? 아빠랑 커플이네 커플 이거 어때? 뽀송아 이거 어때? 어? 이거? 신라면 할래? 뽀송아 들어가자 견생양품에 왔어요 남양주 펫샵 견생양품 무인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다산역점이에요 무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껏 둘러볼 수 있고요 견생양품 아이고 추워 뽀송이 춥다 아이고 추워 이제 안춥지? 들어오니까 안춥지지? 뽀송이꺼 뽀송이꺼 보자 어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맥주처럼 생겼어 여기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간식이나 사료 등 어떤 걸 먹여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매장에는 제품이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강아지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상세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뽀송이 장난감 사줘 뭐 사줘 뽀송아야 엄마 손잡아 엄마 손잡아 다시한번 아니 한번만 더 아 여기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우와 기저귀도 있네 장난감 뽀송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젤리곰 장난감 젤리곰 장난감 되게 쉽게 안고 있다 삼식이 면 이게 뭐야 이게 장난감이래 신라면 뽀송아야 신라면 할래? 뽀송아야 신라면 할래? 어? 이거? 움직여 3,961 뽀송아 이거 어때? 뽀송아 이거 어때? 새침하게 그래 뽀송아 다음에 들어? 내 길쭉이 봉제인형 뽀송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길쭉이 봉제인형 귀엽네 뽀송아 이거 어때? 길쭉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좋아? 오 관심가줘 뽀송아 이거 사줄까? 사줄까? 음 돼지 좀 봐 여기가 핑크돼지래 어 이것도 뽀송이가 잘하면 좋아할 거 같기도 하다 뽀송이 슬리커 브러쉬다 이거 하나 필요한데 하나 있는데 세척하고 나면 또 필요하더라고 뽀송아 이거 슬리커 브러쉬로 빗어줄게 너 하나 쓰고 나면은 세척하고 나서 쓸 게 없어 작은 게 있네 오 이거 작다 작네 크기가 작네 크기가 작네 크기가 이거 소리 작아야돼 고양이 것도 있고 멍세린이다 수분크림 치약도 있고 치약도 있고 손가락 칫솔 안쪽은 손가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 거 같아 애완동물 젖병이래 애완동물 젖병 애완동물 젖병 이거 먹는 바르는 건가 보다 캠프도 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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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막에 입만 있는 건가 보네 탈치제도 있고 탈치제도 있고 닭그릇 여긴 또 먹을 거 어 방석 예쁘네 핑크색 방석 예쁘다 이거 어? 12,000원 밖에 안 하네 계단 계단도 있고요 하우스 와 이거 귀엽다 예쁘다 26,000원 가격도 괜찮네 사료도 있다 우리 먹는 거 나우 사료 있네 여기는 쪽 사료네요 어? 우리 먹는 거 나우 사료 로얄캐님도 있고 건강 백서도 있고 나 살릴게 강아지 옷 아 귀여워 12,900원 괜찮다 아이고 귀여워 우와 작을 것 같아요 이건 15,900원 가격도 괜찮다 이거 페링 같은 건데 아빠랑 커플 있네 커플 여기다 어때? 양해라 하지? 믿음을 해야지 어구 귀여워 귀엽다 이거 이렇게 두 개 골랐어 호성아 아이고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 구멍이 작아가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구멍이 작아서 훨씬 오래 걸릴 것 같긴 해 이게 필요한 거지 우리는 응 응 노즈워크볼이 있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 구멍 작은 걸 해야겠어 계속해서 하자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아 어머! 케이프 너무 예뻐 어떡해 예뻐송이 이거 하면 이쁠 것 같은데 플러 우와 머플러다 케이프도 이쁘고 쟤밖에 없네 응 버려 으 후렴 불러 뺨 개 뽀송아, 엄마 봐봐. 뽀송이 왜 자꾸 갸우뚱해? 뽀송아, 얌전하네. 귀여워. 다 됐어요? 뽀송아, 없고 곱이. 뽀송아, 코코. 뽀송아, 이리와야지. 뽀송아, 이리와야. 뽀송아, 이리와야지. 뽀송아, 뽀송아, 몽롱뽀. 일어나, 일어나, 놀아, 놀아 옳지 소송아 핑크돼지 너무 귀여워요 우송아 좋아? 아이고, 또 컸다고 큰 걸 좋아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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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카니스 유아 그 vomit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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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사수 축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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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